안녕하십니까? 숨은 역사를 다양한 시선으로 해석하는 끄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투후 김일제의 후손인 신라의 김할지, 가야의 김수로가 흉노 지역에서 한반도로 동천하는 연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 한나라 말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김일제의 아들 김건이 있었는데 김건의 손자인 김당의 어머니, 지금으로 말하자면 김건의 손주 며느리였던 남과 왕망의 부인 공형구는 자매였습니다. 즉, 김당의 이모부인 왕망은 추위의 전환을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창업합니다. 왕망은 김씨 일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시켰고 김씨 일가들은 실세가 됩니다. 그런데 왕망은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개혁 위주의 새로운 정책만 고수하려다 신나라는 15년 만에 후한의 광무제 유수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이후 광무제가 김일제 후손을 철저하게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왕망이 전환을 멸망시킬 때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후손들은 자신들의 시조인 김일제가 북방 흉노였으므로 대부분 자신의 본거지인 휴조국으로 도주합니다. 근래 휴조국에 휴조성이 발견되었는데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찍은 사진 속 성벽을 보면 휴조성은 평지에 건설된 거대한 성입니다. 흉노가 이동형 텐트에서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 김일제 후손들이 모두 휴조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7대 후손인 김할제는 신라로, 김수로는 가야로 동천했으며 또 다른 일파가 서천하였습니다.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한반도 서북지역, 김해지역, 제주지역에서 왕망시대에 사용된 화폐인 오수전이 많이 출토되는데 이것은 김씨 일가들이 국외로 도피할 때 가져갔기 때문으로 추정합니다. 김일제의 후손이 중국에서 철태를 막고 각지로 분파되어 각지에서 근거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김일제의 후손으로 막강했던 김할제와 김수로가 왜 한반도의 가야와 신라로 동천했느냐입니다. 상당한 실마리로 추측해보건대 가야와 신라가 유명한 철산지라는 것입니다. 원래 김하민족은 말, 무기, 마구가 필수이므로 철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한반도 남부는 과거로부터 철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진수의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오는 담가 같은 글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철이 생산되는데 한, 예, 외인들이 모두 와서 가져간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철로 이루어져서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다. 이 철은 낭랑과 대방의 두 군에도 공급한다. 김할제와 김수로가 김하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질 좋은 철이 다량으로 생산되는 한반도 남부를 택했다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편에서 얘기했었던 발칸반도에서 제작된 황금보검이 신라 경주에서 발견되는 요인은 흉노와 중국과의 혈투에 따라 흉노가 약 500년 동안 4차에 걸쳐 서천하기 때문입니다. 서천한은 흉노의 주력부대를 김일제의 후선으로 추정하는데 서천한 흉노 중에서 훈족, 즉 아틸라가 태어났다고 추정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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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감사합니다.